Q. 지금 몸 풀고 있었어요. 제가 이번에 이번에 침묵을 치면서 냈던 건데 몸을 잘 풀은 거예요. 이거는 크림크에 못쓰게 눈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날씨도 계속 있었습니다. 아, 풀렸어, 풀렸어, 풀렸어. 만원에 풀렸어. 만원에. 이번엔 반대쪽으로 한 번 쌓아볼게요. 여기는 안 했으니까요. 허리가. 너무 잘했네. 저리야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끝. 끝! 개운해요